안녕하세요 여러분 남상스입니다 지금 미넨에서 가장 큰 크리스마스 마켓에 가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미넨의 크리스마스 마켓이 독일에서도 상당히 유명하다고 해서 이걸 구경하려고 멀리서 왔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려서 한바퀴 쭉 돌아 봤는데 규모가 너무 작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시작도 안했습니다 광장 쪽으로 가면 아주 거대한 크리스마스 마켓이 시작됩니다 이곳은 칼 광장이라는 곳인데 이곳에 커다란 스케이트장이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소소하고 맛있게 먹고 있네요 제가 이렇게 계단을 올라와서 보니까 아주 귀여운 스케이트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삼삼오오오 모여서 맛있게 소시지를 먹고 있네요 최적적 크리스마스 마켓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지금 미넨의 올드타운으로 가고 있는데 이곳이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남대문 같은 그런 문이겠죠 지금 보이는 게 미넨의 가장 큰 백화점이라고 합니다 오버폴링어 백화점 다들 놀러 나왔나 보네 사람들이 엄청 많네 미넨에서 제일 큰 백화점이랍니다 여기서 1500년에 지은 송마이클 교회랍니다 여기에서 1500년에 지은 송마이클 교회랍니다 이제 슬슬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는 상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슬슬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오는 상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슬슬 크리스마스 마켓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이제 슬슬 크리스마스 마켓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어김없이 또 소세지를 사는 곳입니다 이 살ibly 막 Reply 그런 경우 전통의 상이 있고 소세지 운놔인데 잘 구워줬네요 맛있겠다 쇼핑몸 저는 파인으로 얻을 때는 도리로 또는 바 На당에 국물이 elegante 푸짐한 고춧가물 저도 맛있는데 옆에서 막 소시지 굽는 냄새가 솔솔 풍려왔네 맛있는 냄새 아 너무 귀엽다 프레젓 프레젓 종설도 나고 바람이 또 많이 불어서 막 흔들린다 여기도 아름다운 어느 문턱 하는 곳이네 벨벅 브레젓 보러 갔는데 먼저 가면서 빠져나가도 뭐냐 하면 바이아라 잘 안하는데 봐도 바람이 낫다는 거 이레오를 그냥 당황되는데 Lamborghini 도착 집에서 카즈가 원어민스 카즈가 원어민스 진저 커피도 있구나 종도 있다 종크림 별로 내는데 진저벌 여기 줄을 많이 섰는데 해오리 감격하는 곳이 육류로 7,000원 7,000원 오 여기 줄을 많이 섰네 저희가 진짜 메인 크리스마스 거리 카즈가 원어민스 십자수 같은 걸 만드는 장식품인데 엄청 또 퀄리티가 높습니다 에스콘이 원어민스 진짜 많네 산타클로스도 할아버지 산타클로스도 온화맛 산타클로스도 나시 Sur 왜 이렇게 쇼 ē겨냄 처음으로 같이 먹어야지 맛있겠다 모를 깔아지 아저씨가 너무 좋아 여러분, 이곳은 집에서가 좀 더 많이 나온다 그리고 너무 높은 곳입니다 너무 높은 곳이라고 tuckens다 아, 정말 좋습니다 아, 정말 좋습니다 근데, 제시아는 내 곳은 정말 좋습니다 오, 지금 저주에서 한 번에 가볼까요? 아, 이웃의 곳은 너무 좋습니다 이게 시청, 아우, 시청인데 이곳에 와서 시청, 이곳은 정말 좋아요 이곳에 오직, 이곳에 오직, 보호들과 함께 와인 가게 또 있고 미술 투어 남부 크리스마스에 등장하는 크리스마스에 등장하는 크리스마스 트리도 되게 조용하게 해놨는데 정말 멋있죠 이렇게 시청 앞에 있는 광장에서 커다란 크리스마스 마켓이 시끌벅촉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광장에서 파이브 광장에서 모임 광장에 specific 캔디찜인가 보다 진짜 초코탕으로 맛있게 드셨어요 이 집이 그 샌드위치 스팸 샌드위치 독일식 참 맛있게 하는 집이었는데 달았는데 지금 조금 늦게 왔더니 아쉽네요 진짜 이거 맛있었는데 정육점 이완대에서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같이 판매를 해요 엄청 맛있어 이쪽 광장은 또 조용하네 여기 또 몇 군데 또 하는 집이 있네요 또 수업하는데 배웠다 부어스타 그래도 미네는 왔으니까 제가 독일식 샌드위치 맛을 또 보고 가야겠죠 이게 정말 맛있어요 여기 독일식 스팸 샌드위치 저 스팸인데 엄청 맛있어 저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뭐든 넣어도 애드로우치 소시스를 가지고 맛있겠다 빵 사이에 이거 넣어가지고 이렇게 저자소스로 듬뿍 발효되었네 아무것도 없어서 밥만에 먹어버렸어 음 햄도 부드러워서 맛있는데 빵이 맛있어 바삭바삭하고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손품금소리가 구슬프네 구슬프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여기 밴드 분들은 피아노까지 직접 가지고 나와서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크리스마스 분위기 물씬 풍기죠 음 음 음 음 다 agreed 지금 네 네 kidding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유럽의 크리스마스 마켓은 처음 구경하는데 정말 볼거리가 엄청납니다. 역시 크리스마스는 찬바람을 맞으면서 보내야 제맛인 것 같습니다. 미네네 크리스마스 마켓 재밌게 보셨습니까? 시청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